안녕하세요. 저는 팝핑을 추 장르로 하고 있는 24살 김무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사우스 워크라는 다양한 컬처들을 기반으로 이벤트나 협업 등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팀에 속해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 춤 디렉팅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스멘파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SNS나 오프라인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극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고자 스멘파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혹시나 좋은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